네,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업종은요? 네, 뭐 요즘 건설 관련된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자재, 기자재 중에서도 내장재 관련된 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뭐 그냥 상상을 해보시면요. 땅을 파고 거기에 기초공사를 한 후에 골조공사, 그 다음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바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실제로 건설 기성이나 착공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분양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갑론을박을 다 토탈해서 데이터로 살펴봤을 때는요. 분양가는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총 공급량 자체는 늘어나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가 강할 때는 원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은 올리지 않은 채 해서 거래량을 늘어가는 수준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투자자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데이터로 본다고 한다면 강남부터 시작을 해서 재개발하는 부분이 올해만 7만 7천 가구 정도의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요. 총 공급으로 하면 전국 단위로 30만 가구 이상이 2022년까지 꾸준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주식을 살 걸 때 완성된 그러니까 시행사로 볼 수 있는 거죠. GS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건설사를 주로 살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전문가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에 타겟팅되어 있는 업체들만 조금 수혜를 볼 것이고 나머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앞에서 지금 건설재 중에서도 거푸집이라든가 시멘트 관련된 업종들은 굉장히 많이 크게 상승을 해 있는 상태고 실제로 이익이 그걸 반영해 주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 벽지라든가 마루판이라든가 내장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되는 수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공급량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사실은 집이 세입자 위주로 시장이 짜여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사서 월세를 주든 전세를 주든 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집 주인 입장에서 시장이 형성이 돼 있었던 시장에서 이제 세입자 기준으로 입맛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데 똑같은 월세를 내고 인테리어 좋은 데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불과 1, 2년 이후에는 이 시장에 팽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설사들도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아파트라든가 어떤 주거용 어떤 오피스텔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철폐가 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민간에서 분양하는 부분들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평당 분양가 얼마씩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 리미트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풀렸다는 얘기죠.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해 본다면 내가 경쟁적으로 더 좋게 소비자 마음을 끌 수 있는 비용을 들여가지고도 조금 더 비싸게 짓더라도 소비자가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좋은 입지 조건, 전철역에 가까운 토지를 좋은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인테리어하고 조경 관련된 부분이 가장 강하게 들어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면에서는 내장제, 내외제 업체들의 2, 3년 동안 긴 스토리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실제로 평당 분양가라든가 토지시장 관련된 부분에서 분양시장 자체가 크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요. 분양시장 자체는 죽어있는 상황에서도 이 내장제 관련된 산업 자체는 꾸준하게 성장을 보였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입증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층간소음 해결하는 부분들, 콘크리트 두께 열심히 넣고 거기다가 스티로폼 잘 넣으면 되는 거지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거를 내장제나 마감제 쪽에서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잘 살펴보신다고 하면 모멘텀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평방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이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건설주와 건축 내장제주는 최근에 좀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축 내장제주 가운데서 강현희 팀장께서 어떤 기업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독점적인 혹은 독가점적인 지위가 있어야 되고요. 앞에서 전반단에서 뭔가 땡겨준다고 할 때 이익이 크게 가져가는 사람들은 시장 점유율이 제일 큰 업체가 제일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고요. 물량 조절이라든가 캐파 조절이라든가 하는 부분들, 또 감가상각을 맞는 부분들도 보면 1등 업체, 2등 업체를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동화기업인데요. 강화마루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한솔 홈데코하고 강화마루를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요. 두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비중이 80%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투자자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톱밥같이 생긴 것들, 나무 찌꺼기라고 볼 수 있는 톱밥 같은 부분들을 본드와 압착시켜서 그걸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파티클보드 혹은 MDF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다가 예전에는 장판을 다시 이렇게 깔았지만 그 위에 어떤 부분에서 코팅처럼 입혀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급 아파트에 가보면 마룻바닥 같은데 실제로는 마룻바닥이 아닌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통나무 원목은 아닌데 원목 무늬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건데요. 그런 제품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진 않지만 이 강화마루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성장 초입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 재개발, 재건축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철폐 그리고 건설사들이 이제 봤을 때 강화마루 깔아서 평당 분양가 5만 원 더 띄우게 한다고 해도 고객들이 이걸 보고 고급스럽다고 하고 여기서 분양 시장에 와서 들어와서 청약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선 좋은 거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재료값을 아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강화마루라든가 벽에 인테리어를 붙이는 벽장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 기업을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업 분야를 통해서 이익 관련된 부분의 레버리지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체는 건설 시장에서 내외장제 쪽에서 강하게 당겨주면 그게 이익으로 바로바로 꽂히는 구조로 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주식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잘 잘라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화마루 부분에서 이익단으로 보면 지금 80억, 100억 그러니까 전체 500억 정도, 600억 정도 이익을 나눈 데서 20% 정도밖에 어떤 설명을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올해부터 성장세에 들어있는 이 마루 부분 사업들이 강하게 모멘텀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기여도 자체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솔 홈데코랑 비교했을 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솔 홈데코도 괜찮을 것 같다. 저쪽에서 원목 심어다가 그듬 가지고 가공해서 하는 일관 생산체제 관련된 부분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이익 변동성 면으로 봤을 때는 한솔 홈데코보다는 동아기업이 훨씬 더 안정적인 어떤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총 이익이 600억 정도 2014년 나온다고 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별로 더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 현재 시가총액 4,500억인데 멀티플 10배 정도 준다고 한다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15%, 20%에서 성장을 보인다고 한다면 2016년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주가 모멘텀은 상당히 큰 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오늘은 좀 저거 했는데 주가가 빠지고 건설시장 조정 줄 때는 과감하게 좀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아기업 지금 두 달 사이에 한 거의 한 5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각광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또 강혜연 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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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